근데 예림아 우린 왜 오라고 한건데 어디 뒤로 오면 알아 어디? 아니 뭐 어디길래 뭐 그렇게 특별한 메카니얼이냐 오마이갈래 쟤네 뭐야 피코 아니야 쟨 쟤네 코카 쟤네 코카 치고 오마이갈래 야 너네 언제 왔냐 아까 방금 헐 자 같이 가자 헐 자 근데 오늘 오늘은 하이드롱 카드가 있지롱 어 진짜 내 카드? 어디 한번 봐보자 쭉박쭉쭉 여깄다 자 메카니얼 거울 한번 해볼까 가만히 너 아니 오늘 또 화이 야 이거 들어야단 난 벌써 카드 두 장씩이나 있어 인마 헐 대박 헐 대박 진짜 진짜래 어 정말 아 근데 우린 카드 없는데 헐 진짜 응 우리 진짜 카드 없어 야 그럼 너네 너네 속성 한번 얘기해줘봐 나 블랙 속성 나도 에에에에 블랙 속성으로 안 보이는데 넌 레드 속성으로 보이는데 너가 블랙 속성인 아니면 레드 속성으로 보이고 너가 블랙 속성인 아니면 레드 속성으로 보이고 어 그치만 우리 우리 블랙 속성인걸 암흑 속성 헐 대박 뭐 이런경우마다 뭐 이런경우마다 헐 자 채로 나랑 한번 시합해볼래 어 좋았어 으 으 으 으 으 자 나도 카드가 없으니까 땅을 내려 쳐다 짠 어째다 화려해지 와 같은 남자같은 올리딱 안 내버리겠다 와 대박 그치 아름답지 응 와 매력적이야 진짜 그리고 난 드래곤이야 인마 아 아 아 오 마이 갓 으아 도망가자 어디 도망가 아 와 죽은 나의 천적 아 개씨 이런 젠장 아 철어이 피컴님이 이런 나의 천적 인것은 이 드래곤을 만나다니 오 마이 갓 앤 근데 피컴은 신발 신었냐 왜 이래 어 파리 어 어 아 나 신발 신는거 맞아 아 아 아 역시나 나도 나 창으로 연준할때는 대가리를 뒤로 하니 아니라 이렇게 하거든 오 오 오 오 오 오 오 그러게 너도 근데 이정민과 귀엽긴 귀엽다 별로 안 무서워졌어 이 갑자기 개니까 너 귀엽다니깐 그러게 어디 진짜 블랙 숙성 맞네 헐 야 그럼 코카츠도 와봐 알았어 내가 벌써 사고시는 거야 설레 나는 왜 불러 야 너 너 블랙 숙성 맞는데 한번 봐보게 어 아 귀찮아 야 너 한 대 맞을래 아 알았어 알았어 아 진짜 이게 헛짱 이씨 봐봐 블랙 숙성 맞지 뻥 아니지 어 야 너 뭔 동물이야 너 공룡이야 아니 공룡 아니고 비밀 아 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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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대 맞기 전에 왜 비밀이면 비밀이지 쇠쓴건 못된 거야 어 뭐 아직 개시 뭐 아냐